안녕하세요. 팥죽만 보면 늘 기분이 씁쓸해지는 70대 여자입니다. 저는 꽤 팥죽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달달한 음식을 먹을 일이 드물었는데 그때 가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팥죽만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는 더 이상 팥죽을 보면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답니다. 그 이유는 제 며느리가 생각나기 때문인데요. 그 한숨 나오는 사연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지방에서 과수원을 운영했어요. 3살 터울이었던 아들과 딸은 그런 우리 품 안에서 착하고 활발하게 자라주었죠. 딸은 성인이 된 후 지방 도시에 취업하러 간 반면 공부를 잘했던 첫째인 아들은 서울의 대학교를 졸업한 후 기특하게도 공기업에 입사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했던 자기 동생보다 한결 여유롭게 나이 3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보다 2살 어렸던 며느린 원래 아들과 서로 일적으로 만났던 다른 회사 직원이었죠. 영국 씨 일할 때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마 알게 모르게 영국 씨 짝사랑하는 여직원들 많았을걸요? 그래서 누가 선수치기 전에 제가 먼저 고백해서 확 채운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좋고 멋지다는데 어떤 시부모가 그런 며느리를 안 좋아했겠습니까? 첫 인사를 온 며느린 아버진 22살 때 여의였고 안사돈 되실 분은 3년 뒤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셨다고 말했어요. 하나 있는 여동생은 일자리를 구해 경기도에서 자신과 따로 자취를 하고 있다고요. 원래 집 형편이 썩 넉넉한 편도 아니어서 만약 결혼하게 되면 안사돈 될 분께 지원은 받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형편도 별로고 아버지도 안 계셔서 마음에 안 드세요? 며느린 괜히 신경이 쓰였는지 조심스럽게 저와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등을 쓸어주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사람 낳고 죽는 거야 하늘이 정해주는 일인데 우리가 마음에 들고 자수고 할 게 뭐 있겠니? 그리고 우리도 가수한 일이 잘 풀려서 그나마 좀 넉넉히 사는 거지. 형편 가지고 누굴 무시하고 할 처지도 아니다. 넌 괜한 걱정 말고 우리 영국이랑만 행복하게 살면 돼. 저와 남편은 먼저 결혼한 딸에게 해줬던 것보단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아들과 며느리의 집값에 보태줬습니다. 비록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아들은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보태고 약간의 대출도 껴야 했지만 어쨌든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원은 해줄 수 있어 다행이었죠. 며느린 자신이 모은 돈으로 혼수만 간략히 해왔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편도 저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린 결혼한 지 2년 뒤 예쁜 손녀도 나오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린 딱히 살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돌인 지키는 아이였어요. 뭐 먼저 가족이 된 사이도 비슷했으니 그 정도면 훌륭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요즘 같은 시대엔 애들은 애들대로 잘 사게 내버려두고 부모는 부모대로 재밌게 사는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이미 시집장과 다 보낸 자식들에겐 최대한 신경 끄고 둘이서만 재밌게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제 생각보다 많이 짧더라고요. 제 남편은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던 해 그만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는 4개월간 투병을 하다 결국 제 출혈이 와서 영영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죠. 이후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몸까지 약해져 두 번이나 쓰러졌던 제게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우선 괜찮아지실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으로 가세요. 혼자 계시니까 더 우울해서 밥도 많이 안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집사람하고도 다 얘기됐어요. 결국 저는 과수원을 처분하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 건강을 회복하면 돌아올 생각으로 집은 남겨두고서요. 이미 자신의 시부몰을 모시고 살고 있던 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해했죠. 상냥하게 절 반겨준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저는 열심히 집안일과 손녀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맞벌이인 아들 부부를 위해 청소, 빨래도 쉬지 않고 못하는 인터넷을 찾아가며 손녀의 밥은 아들 부부 음식과 따로 간을 맞춰 차리는 등 정성을 들였습니다. 어머님, 푹 쉬시라니까요. 예린이 어린이집 하원도 저랑 남편이 시키면 되는데 왜 자꾸 일찌감치 가셔서 힘들게 일 데려오세요. 어머님 건강 회복이 먼저죠. 괜찮다. 니들이 사다 준 영양제, 보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오히려 너무 안 움직이면 더 병이 나는 법이야. 저는 며느리의 잔소리가 저에 대한 애정인 줄 알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약 1년하고 몇 개월간 아들의 집에 머문 후 다시 시골의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쉬며 몸도 많이 회복됐고 손녀의 재롱을 보며 우울함도 많이 가셨으니 며느리에게 더 이상 부담되기 싫었거든요. 며느리는 전혀 부담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과 달리 구태여절 잡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산사태요? 그래, 이장한테 연락이 왔어. 둘이 주말에 같이 내려가 보자꾸나. 내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 피해 입은 집들이 꽤 많대. 그래도 내가 그 집이 아닌 네 집에 있었던 게 천운 아니겠니. 그건 바로 우천으로 인한 산사태 때문에 제가 살던 집이 일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결국 집을 복구할 때까지 저는 한동안 아들의 집에 더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며느리가 제게 점점 시비를 걸고 퉁명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어머님, 이거 국간이 너무 짜요. 예린이 주려고 하신 거라면서요. 애한테 벌써 이런 짠 걸 먹이면 어떡해요. 물을 1리터는 더 부어야겠네. 그러니? 이상하다. 내 입엔 괜찮았는데. 어머님, 이거 빨래 제대로 말리신 거 맞아요? 눅눅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우리 예린이 옷인데 애 옷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일하느라 피곤한 제가 굳이 어머님이 계신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이에, 너 듣자 듣자 하니까 내가 한두 번은 참았는데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본세야? 내가 이 집 가정부니? 너 뭐 나한테 돈이라도 줘? 내가 니들 도우려고 집안일하고 예린이 돌봐주는 거지 일하러 왔니? 너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알았어? 처음에는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다 싶었는지 자꾸 되바라지게 굴기에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죠. 그러자 며느린 셀축한 표정으로 뚱하게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제게 말을 안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대화해도 틱틱대드 말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 며느리와 영문도 모르고 점차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화를 냈지만 며느린 입만 꾹 닦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 어느 날 새벽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서 소리 높여 싸우던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당신 자꾸 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굴 거야? 좀 살갑게 대해드리면 덧나? 처음엔 당신도 당연히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잖아. 처음엔 그랬지. 잠깐만 계실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거의 2년이나 지났잖아. 불편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내 집에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짜증나는 게 당연하지. 뭐? 짜증? 우리 어머니가 여기 5년을 계셨어. 10년을 계셨어. 그리고 괜히 미안하다면서 하지 마시라고 해도 집안일에 음식까지 다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따박따박 다 받아 먹으면서 그딴 말을 해? 싫으면 당신이 직구해서 나가. 왜? 나 없으면 뭐 다른 계집애라도 집에 들여서 딴살림 차리려고? 절대 그 꼴은 못 보지. 알았어. 나도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볼 테니까 대신 시골집 보습 끝나는 대로 빨리 어머님 이사시켜드려. 나도 더는 양보 못해. 며느린 제가 산사태로 인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자 그때부터 심통이 났던 겁니다. 화도 나고 제 처지가 철형하기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분란의 씨앗이 된 것 같아 서글펐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서 느끼셨나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두 사람의 싸움의 원인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살 때 몰랐던 아들 부부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며느리의 의붓증이었어요. 당신 아까 회사 앞에서 괜히 친한 척하던 여직원들이랑 무슨 사이야? 그리고 왜 날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는데 회사에서 오피스 와이프 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당신도 그 여자들 중 하나랑 놀아나는 거지? 어? 말이 되는 소릴 좀 해. 여직원들하고 내가 뭘 했어? 그래서 같이 퇴근하면서 건물 아래서 인사 30초 정도 나눈 게 다야. 왜 찡그렸냐고? 그거야 당신이 하도 날 의심해서 둘이 회사 앞에 찾아오고 회식 자리까지 찾아오고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그럼 행동을 똑바로 하던가 저번에 왜 그 밤중에 회사 여직원한테 문자가 왔는데 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명 왔잖아. 당신 그 여자랑 잠깐 바람피운 거 맞잖아. 아니라니까. 그 직원이 그때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한테 보낼 거 회사 사람들한테 전체 문자를 보낸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이 하도 난리 쳐서 문자 받은 즉시 전화 걸어서 사정 물어보고 당신 그때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직원한테 사과도 받아내지 않았어? 사무실 사람들도 그 직원한테 똑같이 온 문자 당신한테 전부 확인시켜줬잖아. 왜 날 그렇게 못 믿어? 흠. 그 사이에 당신이 손을 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당신 행동 똑바로 해. 내가 맨날 감시할 거야. 그 전엔 제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 숨겼던 모양인데 제게 본색을 드러낸 후부터 며느린 제 앞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아들을 아주 지잡듯이 잡아대더군요. 저는 정말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싶어 아들을 따로 불러내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정말 답답한 듯 호소하더라고요. 세상에 젊고 똑똑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회사 여직원들이 절 왜 좋아해요? 물론 예전 여직원 단체 문자 사건으로 집사람 신기가 불편했을 건 이해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그 뒤로는 절 무조건 의심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가끔 회식하는 거 빼면 일, 집, 일, 집인 거 듣기 집사람 의심이 심해진 이유론 상사 한 대 찍혀도 그냥 회식도 안 가요. 집사람이 먼저니까요. 근데 요즘 점점 집착이 더 심해지고 어머니 보시는 데서까지 저러니 미치겠네요. 다른 것보다 우리 예린이 정사에 안 좋을까 봐 너무 걱정돼요. 너 정말 괜찮겠니? 엄엄청신과 상담이라도 받게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는데 왜 자기 환자 취급하냐면서 더 화만 내더라고요.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민해져서 어머니께 더 그러나 싶기도 하고 미치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여자고 우리 애엄마인데 끝까지 가정을 지켜봐야죠. 어머니 집에 모셨으면 마음 편히 쉬게만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모습만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응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는 아들의 책임감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뜩이나 며느리와 힘든 아들에게 저라는 문제거리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아 저는 집이 보수되는 대로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동네 피해 자체가 컸던 터라 저희 집 보수는 좀 뒤로 밀린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더 일정이 밀린다면 차라리 다른 집을 구해서라도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저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까지 들으며 더부살이 하긴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며칠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의 다툼 때문인지 며느린 제게 상냥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어도 적어도 시비는 걸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만 참자 싶어 불편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인내심을 폭발시키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농사 함께 팥농사도 작게 짓던 친정언니는 수확도 얼마 못한 팥을 제게 택배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 고마운 팥으로 오랜만에 팥죽을 끓였습니다. 일곱 살 손녀 일에 예민한 며느리 때문에 인터넷에도 찾아봤는데 이윤식 때부터도 팥죽을 먹인다기에 안심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설탕은 최대한 넣지 않고 담백하게 끓여 저는 손녀에게 먼저 한 그릇 퍼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헬미가 후후 불어서 식혀주마. 그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팥죽을 시키고 있는데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며느린 제가 어서 와라 하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팥죽을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 행동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애한테 지금 뭘 먹이는 거예요? 일찌감치 애한테 어머니처럼 당뇨라도 오게 하려고요? 내가 이러니까 신경질이 안 나? 나도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이거 먹고 컸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놈의 인터넷 인터넷! 노인대가 맨날 모조롭게 인터넷을 맹신해! 며느린 제 손에 들린 숟가락과 팥죽 그릇을 빼앗아 들더니 그대로 설거지통에 버려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남은 팥죽이 든 냄비마저 전부 싱크대에 엎어버렸어요. 놀란 나머지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싱크대의 나딩군은 팥죽을 보니 동생을 생각하며 열심히 택배를 샀을 언니 얼굴이 생각나 괜히 미안한 마음에 서러운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며느린 그런 저를 보며 계속 소리쳤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처럼 애들한테 아무거나 먹여요? 그렇게 아무거나 주워먹고 컸으니까 애 아빠가 저렇게 되먹지 못하게 컸죠? 이 여자 저 여자 밝히면서 개집질을 하는 호색한으로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들까지 비하하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언니가 보내준 팥마저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으니 제 화가 터질만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도끼 눈을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너랑 아범 싸우는 거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괜히 시짜짓 한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꾹 참았다. 네가 나 여기 있는 거 싫은 티 팍팍 내는 것도 어차피 곧 돌아갈 거 또 큰 소리 내지 말자 싶어서 인내했어. 근데 뭐? 내 아들이 되먹지 못했다고? 개집질을 해? 우리 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너랑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감히 그런 소리가 나와? 흠, 내가 싫은 티 내는 거 알고 있긴 하셨어요? 그럼 눈치껏 여간방이라도 구해서 나가던지 왜 꾸역꾸역 버티면서 날 괴롭혀요? 괴롭혀?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나 아니었으면 이 집에 살지도 못했던 거 아니냐? 나랑 우리 영감이 평생 피 땀 흘려 번 돈이라 우리 아들 돈 합쳐서 이 집 산 거잖아 받을 땐 감사하다, 잘하겠다 아주 사탕 발린 말만 다 하더니 아프고 갈 곳 없어진 시에미한테 고작 그 인연을 못 참고 신경질이 있는 대로네 그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제가 마구 소리를 지르자 아들 부부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던 아들을 본 며느린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당신, 왜 거기서 나와? 아직 퇴근 안 한 거 아니었어? 두통 때문에 일찍 조퇴하고 잠깐 자고 있었어 근데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설마 저 다 쏟아져 있는 팥죽 저 사람이 저런 거예요? 저거 이모가 보내주신 파트로 쓴 팥죽 맞죠?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던 며느린 아들을 보자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잖아 애들한테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어머니가 저 단 걸 애한테 먹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말이 좀 심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노인내 거리고 나한테 되먹지 못한 호색한이라고 했냐? 그리고 당신, 애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머니 오시고 나서부터 옳다구나 애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전부 떠맡겨? 그렇게 잔소리만 해대면서? 나랑 어머니가 애 챙기고 돌볼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팥죽이 애한테 안 좋다는 황당함 말이나 해야 되지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낼 집이었잖아 기껏해야 대출받아서 전세 살고 있었겠지 평생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를 여간방 같은 데로 보내느니 난 당신하고 갈라설 거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어 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의붓 중에 우리 어머니께 그딴 말만 해대는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이혼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며느린 싹싹 빌며 갑자기 과거를 고백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 사실 당신 만나기 몇 년 전에 만나던 남자가 바람피워서 파혼했어 고작 결혼식장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말이야 그런데 그 집 부모는 사과는커녕 그러더라 볼 거 없고 편부모인 우리 집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됐다고 그 남자도 자기가 자꾸 아깝게 느껴져서 나랑 결혼하기 싫어졌었다는 거야 그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 여직원 문자일로 다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자꾸 의심이 생겼어 나도 상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나 이해 좀 해줘 그래 의붓증은 그렇다 쳐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전에도 말했잖아 당신을 의심하는 일로 예민해지니까 그냥 모든 일에 신경질적이 됐었나 봐 거기다 당신이 원망스러워지니까 어머니까지 괜히 미워 보였어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며느린 그렇게 말하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겁을 먹고 제 다리를 안고 있던 소녀는 그런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마찬가지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슬퍼? 울지마 그 모습을 보는데 아들도 저도 착잡해졌습니다 처음 인사오던 날 가정환경 때문에 눈치 보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성격이 저렇게 됐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죠 아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결국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래도 당신을 선택한 책임이 있으니까 또 당신이 우리 예린이 엄마니까 기회를 줄게 정신과 치료받아 내가 보기에 당신 확실한 집착증이야 또 싫다고 할 거면 그냥 다 포기하고 이혼해 어떻게 할래? 알았어 병원 갈게 약속할게 하나 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해 그리고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난 그땐 정말 당신 용서 못해 알았어? 어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육아도 제가도 신경 쓰고 집안일도 전부 제가 할게요 두 번 다시 어머니께 건방지게 구는 일 없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며느리였건만 저도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가정과 손녀를 위하는 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전 우선 지켜보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며느린 다음 날 곧장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직접 며느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집안일을 모두 나서서 해주는 건 며느리 버름만 나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기에 전 일부러 집안일에 손을 뗐습니다 물론 손녀만은 여전히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은요 그랬더니 며느린 정말 평소엔 잘 하지도 않던 청소며 음식이며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아들의 눈치를 보듯 조용하게 굴었죠 그런데 3주 뒤 갑자기 아들이 퇴근 후 분노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먼저 퇴근해 있던 며느리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회사 여직원들 SNS 알아내서 나랑 말도 썩지 말라고 싹 다 연락 돌렸다며 나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걔들이 그걸 말했어? 그럼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 그걸 말 안 했겠냐? 나한테 그러더라 여태 계속 의심받는 거 불편해도 나 생각해서 꾹 참았는데 정말 불쾌하다고 또 이러면 자기들도 이젠 가만 안 있겠다고 꼭 전해달라더라 아주 내 망신을 시켜도 단단히 시키는구나 당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 당황한 며느린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의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선 두툼한 약봉지들이 후두둑 떨어졌죠 그리고 며느린 화를 내는 아들에게 마치 눈이 돌아버린 사람처럼 더욱 악을 쓰더라고요 하, 하나도 안 먹었네 역시 당신 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거야? 이혼하기 싫었으니까 그냥 신용이라도 한 거지 그것도 나름 노력한 거라고 나 정신병자 아니야 그냥 트라우마로 마음고생 좀 한 거지 왜 날 환자 취급해? 당신 솔직히 말해 내가 그냥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예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혼 소송 걸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속셈 아니야?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아들은 머리까지 쥐어뜯으며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희번득한 며느리의 눈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 걱정까지 되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당신 이거 진짜 병이야 아예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당신 회사 잠깐 쉬고 정신과 입원해서 치료받자 당신한테 지금 그게 최선이고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싫어 나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라고 손녀를 방에 들여놓은 저도 그런 아들에게 합세해 며느리 설득했습니다 기왕 기회를 주기로 한 거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며느리 가족으로 품으려고 노력해보고 싶었어요 정신적으로 정말 아파 보이는 며느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낫게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린 왜 다들 자기만 나쁘다고 하냐며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엉엉 울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들더라고요 아휴 진이 다 빠지는구나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엄엄을 설득하려고 하긴 했다만 이젠 정말 너랑 예린이 도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건지 그냥 갈라사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이구나 그러게요 끝까지 설득해보고 안 되면 저도 이혼이란 강수를 결국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아들과 제 고민을 잠시 잊게 만들 사건이 바로 다음 날인 주말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끝내야 할 일이 있다며 주말인데도 출근을 했어요 저 또한 미리 잡혀있던 지인과의 약속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며느리가 어색하게 다가와 거실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화장실을 쓰려면 꼭 제가 쓰고 있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가라고 말하더군요 전날 일 때문에 부르퉁한 상태거나 민망해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았죠 아무튼 외출을 하고 왔으니 빨리 손을 씻고 싶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 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한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건지 그만 제 발이 미끄러지며 크게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 일어서기조차 힘들었어요 기겁을 한 며느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119를 불러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뼈를 다친 저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죠 정신없던 며느리에게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아들은 제가 입원 병실로 막 옮겨졌을 때 도착했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가 부주의했어 어머니 예린이까지 데리고 계속 날 챙겨줬다 어제 일로 계속 꽁해 있을 줄 알았더니 내 걱정 때문에 울기까지 하더구나 에휴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또 악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집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금 비 오잖니 생각해 보니까 급하게 나오느라 환기시키려고 집 창문을 열어둔고 온 것 같다면서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 어차피 너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 내가 걱정 말고 가보라고 했어 그나저나 미안하구나 가뜩이나 너 심란할 텐데 나까지 걱정을 더해줘서 어쩌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선 어머니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집사람은 어떻게든 약을 먹게 하던지 정말 설득해서 입원을 시키던지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집사람한테는 집에 가서 꼭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꼼지락 때문에 앉아있던 손녀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일어설 수 없는 저를 대신해 손녀를 끌어안고 달랬죠 그리고 손녀 입에서 나온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들과 제 온몸에 소름을 쫙 돋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아침에 엄마가 할머니 반 화장실에 막 미끄러운 거 바르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미끌거리는 게 재밌어서 옆에서 막 바닥을 만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거 절대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엄마 때문에 다친 거예요 이거 엄마가 할머니한테 일부러 나쁜 짓 한 거 맞죠?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지만 나쁜 짓은 감춰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엄마가 무서워요 조금 전 제 걱정을 하면 흐느끼던 며느리 얼굴이 생각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손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일곱 살 된 애가 뭘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을 잃고 경악하자 마찬가지로 얼굴이 사색이 된 아들이 이러더군요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진짜로 거실 변기가 막혔고 집사람은 그냥 청소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괜한 의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 설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걔가 나한테 이런 짓까지 계획적으로 했겠니? 만약 그런 거라면 나는 그에 절대로 용서 못한다 아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제게 손녀를 맡겨둘 수 없으니 손녀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초조하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분노에 찬 아들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 여자 지지 맞았어요 급하게 집에 와보니까 거실 화장실은 잘만 뚫려있고 이 사람은 어머니 방 화장실 바닥을 쪼그려 앉아서 박박 닫고 있더라고요 제가 증거도 다 잡아놨어요 이거 청소용품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머니 다치게 하려고 발라놓은 거 맞아요 이 무서운 여자가 창문 열어놨다는 핑계로 얼른 집에 와서 증거 인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시끄러워 당신 이거 범죄야 그것도 아주 악질인 계획 범죄 내가 당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보려고 어머니랑 얼마나 기를 쓰고 참고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이제 더는 못해 당신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만약 어머니가 세면되던 바닥에 머리라도 부딪혔어봐 당신은 사람을 죽일 뻔했던 거라고 난 그냥 어머님이 당신 구슬려서 날 진짜로 정신병원에 보낼까봐 그랬어 당신이 맨날 어머님 편만 드는 것도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시골집 보수공사 끝날 때까지만 집에서 쫓아내려고 딱 그만 그만 다치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럼 나 정신병원 보내자고 당신 꼬시지도 못할 테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소름 끼치는 여자야 나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야 넌 내 집에서 나가 혼자 여간방을 구하든 동생 집에 가든 꺼지라고 어머니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까 다시 연락드릴게요 괜히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어머니께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렸네요 죄송해요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비는 며느리의 목소리 엉엉 우는 손녀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평화롭던 내 인생에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제 병실로 헐레벌떡 찾아온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네가 여기 무슨 염치로 찾아와? 아까 다 들으셨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질을 졌어요 죄송해요 아까 남편이 저 집에서 쫓아내고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빌려고 여기 오는 도중에 전화 왔는데 그 사람 진짜 경찰서에 절 고소하러 갔대요 어머님 저 입원할게요 저 당장 정신과 갈까요? 네? 그러면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애아빠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래요 자기 엄마 죽일 뻔한 저 같은 여자랑은 끔찍해서 단 하루도 못 산다고요 어머니 어머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한 우리 예린이 예린이 엄마 없는 애 만들 작정이세요? 제발 제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엄마도 동생도 저한테 아무 관심 없는데 남편까지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아니 난 더 이상 네 잘못했다는 말 안 믿는다 자기 수 좀 뒤틀렸다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짓을 해대는 널 난 무서워서 내 가족으로 특히 우리 예린이 옆에 두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까지 없으면 못 산다면서 왜 애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어? 넌 의부증도 의부증이지만 싫은 건 조금도 참지 않고 나한테 그래도 품풀을 해대는 그 못된 성격이 문제다 사람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대화로 해결해야지 핫죽지에다 엎어버려 이런 무서운 짓까지 계획해 넌 마지막에 늘 물리적으로 보복하려고만 하잖니 그래도 우리 손녀 엄마 내 아들 아내 내 며느리라고 내가 1년 동안 참고 또 참았다 근데 이건 내 아들하고 손녀 인생을 결국 칼과 먹는 일이 될 뿐이라는 걸 내 2번이로 톡톡이 깨달았다 난 너 용서 못하니까 당장 나가 나가지 않으려던 며느린 울며 불며 엄청나게 소란을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 보안 요원에 의해 끌려나가야 했죠 그리고 1시간쯤 뒤 경찰서에서 고소 절차를 마치고 아들이 손녀와 함께 다시 병실로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들은 아들은 이젠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씩씩대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손녀가 눈물을 후두 떨구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후두둑 떨구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할머니, 우리 엄마 감옥 가요? 경찰서에 신고당하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감옥 가는 사람들은 다 나쁜 범죄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난 이제 범죄자 딸인 거예요? 아빠, 할머니,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감옥에 보내지 말아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요 그 어린애가 어찌나 서럽게 오는지 보는 저까지 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또한 그런 자신의 딸을 안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아이고, 저 딱한 것을 어쩌냐 그러게요 우리 예린이만 보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계속 부모가 돼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이젠 자기가 범죄자 딸이 되냐는 얘기까지 하게 해서요 저와 아들은 우선 손녀를 열심히 달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간 아들과 밤늦도록 통화하며 고민한 끝에 결국 며느리의 고소만 치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엉덩이가 욱신거릴 때마다 마음 같아선 며느리에게 법의 형벌을 받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린 우리 손녀의 엄마라는 이유로요 일요일이었던 다음 날 아들은 점심부터 손녀를 데리고 또 저를 보러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도 슬금슬금 제 병실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당신도 와있었어? 당신이 여기 왜 또 왔어? 난 그냥 어머니께 한 번 더 용서를 빌려고 며느린 어젯밤엔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울먹이더군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며느리 동생도 재혼한 안사돈도 모두 한심하다며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서요 손녀는 그런 자신의 엄마에겐 다가가지도 않고 아들의 뒤에 숨어 자신의 엄마를 겁먹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물으니 불쌍하지만 범죄자인 엄마가 무서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린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던 아들의 말에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거냐면서요 그러자 아들은 경멸에 찬 말투로 대답했죠 용서? 참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용서받을 생각을 해 어머니랑 내가 당신 고소 취하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 당신이 우리 예린이 엄마니까 우리 예린이 범죄자 딸 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선택해 얌전히 이혼 소리에 도장 찍으며 고소 취하해줄게 근데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난 고소 취하 안 하는 거 물론이고 소송까지 불사해서 무조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쩔래? 여보, 정말 날 버릴 셈이야? 어머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서요 저, 정말 이렇게 내치실 거예요? 네가 내 방 화장실에 그딴 짓을 했을 때 넌 내 며느림을 모두 포기했던 거다 바로 그날 넌 어떻게든 널 안고 살아보려고 했던 나랑 내 아들을 무참히 배신해버린 거야 예린이 엄마 자격도 그날 모두 팽개쳐버린 거라고 영국이 말대로 진짜 콩밥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순순히 이혼하거라 너한테 법으로 대깔 치르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집착하던 네 남편 잃고 자식에게도 두려운 엄마가 돼버린 게 너한텐 더 무서운 형벌일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더 이상 나한테 빌려올 필요도 없다 난 더 이상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하니까 그날 결국 며느린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않자 쓸쓸히 병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며느린 마지막 희망으로 울먹이던 손녀를 쳐다봤는데 그때 손녀의 말을 듣고 약간은 충격 먹은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벌받아요 꼭 착하게 사셔야 돼요 아마 아무리 안면 몰수한 며느리였더라도 어린 자식의 순수한 질책에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며느린 얼마 뒤 아들과의 협의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을 넘기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도 며느린 그 뒤 두 번이다 아들 몰래 병실로 절 찾아오더군요 지금 작은 원룸구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며 이혼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아들을 설득시켜달라고 했죠 처음엔 큰 소리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며느리를 쫓아 냈는데 두 번째로 또 찾아온 며느리를 쫓아낸 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하, 당신 찾아왔었다는 얘기 듣고 회사에나 며칠 휴가 냈어 어머니 지켜드리려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또 왔네 난 이제 당신이 싫어 아주 끔찍해 제발 꺼져 또 찾아오면 그땐 당신 다시 고소해버린다? 나 다 알아 당신 여자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거지 내가 그 여자보다 더 잘할게 아니면 그 여자도 나도 같이 데리고 살아도 되잖아 아, 지긋지긋해 내가 평생 독수공방 하는 안이 있어도 당신이랑은 절대 못 살아 끝까지 이런 끔찍한 말을 해대던 며느린 결국 아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야 했어요 그 뒤 아들은 자신과 손녀 저 모두에게 며느리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했죠 결국 아들과 며느린 호적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 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이상 없이 건강을 다 회복한 상태예요 아들이 친분 있던 며느리 회사 직원에게 들은 얘기로는 1년 반 전쯤 며느린 부하 직원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갑질과 분풀을 해대다 결국 징계에 회부될 일을 벌였다더군요 무슨 일인진 회사 내부에서 쉬쉬해서 그 사람도 정확하게 모른대요 근데 봐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었는지 결국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나이도 적지 않고 워낙 불명의 퇴사라 일이 안 구해진다면서 혹시 아는 일자리 있냐고 회사 직원 몇몇한테 연락을 돌렸다네요 나중에 어떤 남자랑 눈 맞아서 그 남자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갔다는데 거기까지가 제가 들은 게 다예요 그렇게 저 아니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그냥 옆에 있을 남자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전 이제 신경 끄고 살려고요 참 헛웃음 나고 한심한 결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며느린 작년부터 약속했던 손녀의 양육비도 보내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미 전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한 아들은 양육비를 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애 엄마가 애라도 간절히 보고 싶어하면 애한테 의사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자기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엄마 용서해달라고 우리한테 애원할 만큼 우리 예린인 마음에 사랑이 많은 여린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한 이후로 그 여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랑 어머니한테 연락은커녕 예린이 안부 한번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여잔 엄마로서의 자격도 상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자랑 괜히 돈 달라 어째라 엮였다간 또 큰 피해만 볼걸요 그러느니 전 속 편하게 그 돈 안 받고 살래요 아들의 말에 저는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결국 보수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집을 정리한 뒤 완전히 아들집에서 살게 됐어요 엄마 잃은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요 할머니 오늘은 저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혼자 자버릇해야 된다고 저랑 같이 앉아주시잖아요 아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할민 나중에 우리 예린이가 혼자 자는 걸 외로워하는 버릇이 생길까봐 일부러 그런 거야 할머니가 우리 예린이 잠들 때까지 등 긁어줄게 우리 예린이 자장 자장 아들 부부가 유혼한 후 손녀는 한동안 우울해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저는 정말로 많이 애를 썼어요 아들도 자신이 부모 두 사람 몫을 해줄 거라며 노력하고 있죠 덕분인지 지금 손녀는 아주 많이 밝아졌답니다 걱정이 되는 건 9살이 된 손녀가 아직도 제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잃은 슬픔에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간 아동 심리센터에선 다행히 아직 문제가 크지 않아 꾸준히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열심히 손녀를 상담센터에 데리고 다니며 이곳저곳 놀러도 가는 등 아이의 애정에 결핍이 오지 않고 아이가 우리가 떠날까 봐 불안함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른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손녀의 가슴에 구멍을 뚫지 않았길 간절하게 바라면서요 저는 앞으로 상처받은 아들과 손녀의 마음을 부모로서 어루만져주는데 제 남은 생을 바칠까 합니다 제 건강이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전 며느리가 불행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다고 해도 우리 손녀의 엄마이니만큼 부디 어딘가에서 꼭 잘못을 뉘우치고 회피하던 병도 치료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혹시 우리 착한 손녀가 커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찾아 나서더라도 상처를 덜 받을 테니까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세상엔 속이 곪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날로 각박해지는 지금 현실 세상이 더 많은 정신적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정신적 문제로 모든 행동이 전부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제 전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디 각박해진 세상에 보다 많은 정과 이웃의 사랑이 퍼지며 조금이나마 환경적인 요인에서 탄생하는 정신적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변인에게 고통을 줘도 된다는 법과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부디 모든 사람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곧 꽃의 계절인 5월이 다가오네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요즘 기관지 질환 조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